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완화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든 것도 방역 완화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근 0.7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확진자가 줄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방역 참여가 주효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일부는 2.5단계 거리 두기에 사실상 수입을 포기하게 된 곳들도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우리 방역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방역조치가 완화가 됐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을 꺼리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당장 호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차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진이 된다고요.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추경 외에 금융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느슨하게 풀면 확진자가 늘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 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주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부처는 택배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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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